수술이요? 자궁이 약해서 다신 아기를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? 네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 좀 앉으세요 어? 아니 얼굴 색도 안 좋은데 자 차 좀 드실래요? 이거 검정콩 달인 물이라 어지러울 때 좋은데 아니 아기는 엄마만 믿고 사는데 엄마는 자기만 자기가 잘 챙겨야죠 자요 민희야 방은 마음에 드니? 네 궁전 같아요 나 이제 정말 여기서 사는 거예요? 물론이지 여긴 오늘부터 네 방이니까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어머니 아 네 어머니 네 방이지만 네 건 아니야 네? 이 방 이 집 그리고 앞으로 누릴 부와 권력 니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걸 잊지마 세상엔 온전한 네 편도 너의 것도 없다는 걸 다 내가 준 거야 내 사람이고 내 사람이고 내 딸일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 세상에 온전한 내 건 내 편이 생겼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